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. 저 오늘 가시상추장아찌 만들거에요. 가시상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공도밭에 나왔거든요. 공도밭에 있는거 좀 뜯어다가 좀 담그려구요. 올해 안성에 가시상추가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. 어려움이 많아요. 저 들람을 발효했고 못 담갔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담근거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가시상추장아찌 살려구요. 오늘. 이것 좀 보세요. 생각보다 좋은데요. 많지는 않아요. 이렇게 잘라주면 또 곁순이 나오니까요. 이 가시상추 뜯을 때 이 하얀 진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이런거 잘 몰라가지고 옷을 많이 버렸거든요. 물들어서. 이 하얀 진이 옷에 묻으면 안지워져요. 와 다행이다. 장아찌 만들 정도는 돼요. 와 좋은데? 생각보다. 여기 요거 보세요. 요거 자르면 요 겨수순이 엄청나거든요. 위에 막 잘라서 먹어야죠. 아우 곁순 좀 봐. 세상에. 곁순도 벌써 이렇게 컸어요. 아우 곁순 좀 봐. 세상에. 곁순도 벌써 이렇게 컸어요. 이 가시상추장아찌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 하는게 좋거든요. 와 좋은데? 오우. 양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먹을만큼은 할 수 있겠어요. 와 대박이다. 아우. 가시상추 향 너무 좋아. 와 이제 가시상추가 가시가 조금 도드라졌어요. 그렇지만 먹는데 지장 없어요. 아 세상에. 좋다. 기대도 안하고 왔는데. 아 왜 안성에 올해 가시상추가 없을까요? 노는 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아이고. 풀 속에 가시상추가 파묻혔네. 이게 그건데. 달키덩굴. 까실까실해요. 풀 속에 갇혀있어요. 아주 그냥. 아. 곁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. 지난번 밭에 풀이 하도 많아서 제추작업을 했거든요. 밭. 그 예초기로 잘랐는데 이거 보세요. 또 올라오죠. 순이. 여기서 꽃이 피는거죠. 종족 번식에 문제가 없어요. 계속 나오네요. 어떻게 해. 너무 좋아. 세상에. 시대. 가시상추 채취가 끝났어요. 농막밭으로 갈 거예요. 와. 향 너무 좋아. 가시상추 뜯어온 거 다 씻었거든요. 해볼게요. 일단 간장물을 만들어야죠. 간장물은 1대 2로 할 거예요. 간장이 1이면 물은 2죠. 그렇게 할 거예요. 간장을 이만큼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물을 그만큼 넣어야죠. 자. 2개. 1대 2에요. 그런 다음에 소금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. 일종의 방부제 역할이죠. 소금을 한 숟가락 넣었어요. 당도가 조금 있으면 맛있어요. 저는 들람을 발효해 넣을 건데 없으시면 단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. 들람을 발효해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. 정해진 양은 없어요. 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상추에 간장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냥 차곡차곡 당으시면 돼요.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적셔서 딱 부었거든요. 이거 좀만 시간 지나면 또 푹 줄어요. 이거 내일 정도 하루만 있다가 이 가시상추에서 절어서 물이 나오거든요. 끓여서 팔팔 끓여서 살짝 식힌 다음에 다시 넣어두시면 돼요.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드셔도 돼요. 만약에 식초 들어간 게 좋으시면 여기다가 식초 넣어서 바로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식초는 안 넣었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새콤달콤 장아찌가 아니라 들기름에 쪄 먹을 거거든요. 나중에 깻잎처럼 이렇게 매일 간장물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. 가시상추 장아찌 이렇게 끝난 거예요. 냉장고 넣어둘게요. 오늘 한 가시상추 장아찌는 일단 냉장고에 들어갔고요. 이거 작년에 한 거예요. 작년에 한 걸로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. 좀 간간해요. 조금 간간하게 변질이 없기 때문에 간간하게 했을 거예요. 가시상추 장아찌를 물에 두 번 정도 헹구어서 간장끼를 아예 없앴어요. 자, 가시상추 장아찌를 찔 거예요. 들기름 넣고 근데 요렇게 파강에 말듯이 요렇게 해주면 더 예쁘고 먹기도 좋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나씩 다 돌돌 말아볼게요. 번거로우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. 물을 좀 부어주세요. 가시상추 꽃대 올라왔을 때 했기 때문에 약간 뻣뻣하거든요. 폭 끓여줄 거예요. 부드럽게 있게 부드럽게 마늘 넣고요. 대파 넣고요. 여기에 좀 단게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그래서 알룰러스 좀 넣을 거예요. 알룰러스. 그리고 다시다 좀 넣을 거예요. 다시다. 저는 좀 심심한 것 같아서 간장을 좀 넣을 거예요. 간장. 자,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들기름이 듬뿍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. 들기름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줄 거예요. 아주 푹 물르게. 너무 센 불에 하면 탈 수 있으니까 불절절 잘하세요.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, 약불로 줄여서 오래 조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가시장추, 장아찌, 찜이 완성됐어요. 깻잎찜 해서 드시죠?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요. 찜이에요. 찜. 장아찌, 찜. 근데 이게 완전 밥도둑이거든요. 사실 위험한 반찬이에요.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. 아, 이 가시장추, 장아찌찜은 완전 쌀밥 위에 올려 먹어야 되는데 아, 저는 곤약밥이네요. 저희 애들이 가시장추, 장아찌찜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거는 1년 된 거죠. 작년 이맘때 담가 놨기 때문에 1년 된 건데 오늘 담근 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냥 이렇게 들기름 넣고 쪄 드시면 돼요. 제가 한 것처럼 단 것 좀 들어가야 돼요. 왜냐면 조금 쌉싸런 맛이 있잖아요. 그게 중화가 되거든요. 이거 보세요. 팡에 말듯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. 쪄졌어요. 음. 와, 너무 맛있다 진짜. 와,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. 쌀밥. 음, 쌀밥에 올려 먹어야 되는데. 이렇게 파강에처럼 말아서 한 것도 있고요. 이렇게 그냥 길게, 이렇게 쪄도 돼요. 먹는데 불편한 맛 없으면 돼요. 음. 대박. 아, 우리 제이가 엄청 맛있다고 하겠다.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. 오늘 이 가시장추 장아찌 하면서 보셨죠? 레시피. 간장 하나에다가 물 두 개 넣고요. 그리고 소금을 좀 넣었어요. 그리고 단 것 좀 넣으시고 간장 물에다가 재워놨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그 간장 물을 끓여서 살짝 식혀가지고 다시 부으면 돼요. 그리고서 냉장고 보관해 두시면 되고요. 중간에 좀 불안하다 하시면 또 한 번 끓여서 부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. 한번 해보세요, 아들. 가시장추 장아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.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. 그 꽃대 올라온 거 연한 데만 채취해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가시장추 장아찌를 이 가시장추가 많이 나올 때 해놓으면 또 1년 반찬이 생기는 거거든요. 많이 먹어서 맛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먹을 거 하면 돼요. 욕심부리고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.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.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젓가락이 가네요. 엉아들 전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네요. 가시장추 장아찌 해놓은 게 너무 든든하네요. 조금만 부지런하면 들판에서 맛있는 먹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, 엉아들.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